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우 자 오늘 한번 이제 드디어 새로운 패치가 됐다고 해서 일단 패치 다운부터 갑도록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따로 못 인사 못 드리면 오프라인 하겠습니다 잠깐요 자 정보보기 뭘까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G3 템페스트 새로운 예언서의 등장 에린 전역을 뒤덮는 열병과 대용서의 징조 노기노기 그 뒤에 숨겨진 예언의 진짜 노기 의미는 무엇인가 노기 시작조건 노래 5천 이상 하고 시작버튼 눌러서 하기 자 보상은 특성하고 보상은 특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해볼까요? 렛츠기릿 자 템 어 왔습니다 자 던컴입니다 던컴부터 시작하네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네 자네는 잘 지내는지 모르겠군 마을에서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네 시간이 괜찮다면 들러주지 않겠나?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쁘고요 해피해피한 느낌이 나요 지금 일단 축제 시작이래 축제라고 뭐 우리가 마다할 게 있습니까? 바로 갑시다 티르코네일 던컴 알베 보러 가자 역시 대도시 류트 서버 헬프 표시가 뜬다 아 그래요? 헬프 표시가 뜨나요? 안 뜨나요 딴단이요? 자 퀘스트란이 지금 아포카립스 아 아포카립스 일단은 겨울의 축제 자 뭐죠? 어? 축제 안내? 얘는 또 뭐야? 새로 생긴 빛인데? 뭐야 얘 또? 공연 시작이라고? 왠지 불안한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불안한 느낌이 난다 일단 봅시다 자 축제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 뭔가 좀 바뀌었어요 축제 기념품 상인도 있고요 새향님 계시고요 어 축제 기념품 상인이 있고요 어 여기 캠파이어도 있고 바베큐 구이도 있어요 오 옥수수 스테이크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어 케찹인가요? 핫소스인가요? 당근인가요? 좋아 좋아 자 일단 던컴한테 뭐라 한번 말 걸어보도록 합시다 자 던컴 알베! 아 로젠파이크 오랜만일세 매번 문말 같지만 잘 지내나? 날씨가 꽤 추워졌다네 이곳에도 겨울이 오려는 모양이야 오늘은 모처럼 즐거운 일이 있어서 불러보았다네 오는 길은 느꼈겠지만 지금 마을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네 어떤 축제라면 아 쟤네는 어쩌면 알 수도 있겠군 혹시 알반 아르후안이라고 들어봤나? 알반 아르후안? 그 이거 알반기사단 그거 아르후안조 그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저거죠 아르후안이랑 뭐 아 그런 거 있었는데 네 가지의 그 조가 있었는데 뭐 일단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CS 찰순이 어서오세요 들어봤습니다 오 알고있나 의뢰군 들어봤다면 설명할게 줄겠군 안됩니다 설명해주세요 이번 열리는 축제는 알반 아르후안을 기념하는 것이라네 알반 아르후안은 간단하게 말한 겨울이라네 여러 겨울날 중에서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표현한거지? 어 특히 밤이 가장 어둡고 긴 시기를 뜻하지 팔랄라가 지상의 모습을 가장 짧게 드러내는 기간이기도 해서 깊은 밤 동안 원래의 태양은 어디에선가 잠들고 새로운 태양이 태어난다고 믿는 일도 있다네 하하 사실 잘 챙기는 축제는 아니다만 이번 외부에서 온 극단이 제의를 해와서 주민들과 검토 끝에 작은 규모로 축제를 이어보게 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작은 마을엔 때로 활기가 부족하지 않나 로젠파이크 자네가 방문한다면 모두 기뻐할걸세 언제나 반가운 우리의 영웅이자 손님이니 말일세 그렇죠 이 정도 취급은 해줘야지 자 다들 시간 내어 준비하고 있으니 시간이 괜찮다는 자네가 꼭 들러있으나 밤에는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준비중이라 본격적인 축제를 즐길 수 없으나 한번쯤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네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는 마을의 광장과 그 주변이라네 주민들도 오랜만에 북지역에서 즐거운 모양이야 자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네 자 한번 둘러보는게 어떨까 둘러볼까요 이제 티르코네일 우와 티르코네일 자 우리들의 유저들은 둘러보라고 해야지 진짜 둘러보지 않습니다 바로 퀘스트 창의입니다 축제기념품 상입하는 기념품 모두 사서 사용해보기 아아 지금 티르코네일이야 티르코네일이면 잠깐 티르코네일이면 지금 테마있게 해야돼 야 빨리 로브 오 좋아 리핑 약간 레드 감성 좋아 이런 게임성으로 와야 합니다 원래 티르코네일 오면 이런거 해줘야돼요 이런 기본 기본 예의입니다 자 그래서 기념품 상점이 어딨죠 기념품 상점 여기 있다 자 안녕하세요 밀레시아님 알바 내라루간 축제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축제는 즐기고 계신가요? 이렇게 신나는 축제도 축제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이 필수랍니다 밀레시아님도 기념품을 통해 오늘의 축제를 추억해보세요 자 추억이 나왔는데 자 기념품이 나왔는데요 자 토끼 인형 축제 꽃다발 축제 안내 책자 축제 선물 상자 오 축제 목각 인형 목각 인형 자 볼까요 한번 사목까지 일단 이렇게 3개 어차피 이 앞에 2개는 별로 관심 없어 자 목각 인형 먼저 사용해보겠습니다 목각 인형 먼저 한번 사용해볼게요 사용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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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밤과 함께 내려앉을 것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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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 드론 인형을 뭐 저주 인형을 팔고 있어 축제 안내 책자 왕자를 비탄에 젖게 하고 뭐야 얘 팔고 있는게 뭐야 이거 뭐죠? 자 목각 인형 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극장을 목각에 적어 오닥불관하게 태우며 행복할 기호한다 목각 인형 간스팅에 물과 적힌 종이가 이미 붙어있다 누군가 사용하는 걸까 선물상자 멸망으로 이끈 저준 되살아서 아니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선물상자 뜯어봤는데 선물상자 안나오고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아 모두 다 사용해보라고? 아 그러면 그러면 앞에 2개도 다 사야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이것도 사야되고 이것도 사야되요 자 이것도 사고 오 뭐야 뭐라고? 색깔 밖에 종족을 빗그루 종족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처럼 아 너무 의장 너무 이거 너무 요란하다 의장 바꿔 너무 요란해 지금 자 꽃다발 가장 높은 존재가 선물한 신성한 봄이겠다 이 문구들을 이어서 읽으면 2개의 문장이 되는 것 같다 기념품에 이런 문장에 새겨진 이유는 뭘까? 어 물어보자 얘 뭔가 수상해 이런 문장을 왜 넣은거야? 글씨요? 이상하다? 손님이 직접 쓰신게 아닌가요? 저는 새 상품만 내놓거든요 누가 장난을 쳤나? 찜찜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일단 얘는 문제없는 거 같고요 자 카드놀이 안내원에 말을 걸어서 카드 뒤집기 게임 즐기기 카드놀이 안내원 카드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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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퍼즐이 여기있고요 어 카드놀이가 있죠? 아 있네요 찾았어요 자 다시 한번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구를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우와 날개보소 카드놀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해보세요 카드 뒤집기 놀이 시작 오 이렇게 하는거야? 자 바로 하겠습니다 오 바로 맞췄어 뭐야 뭐야 아 이거 이거 진짜 해야돼? 아이고 잠깐만요 아 이거 이렇게 맞췄고 어어 어어 울어버러서 나오고요 어 이쪽에서 뭔가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 아 잠깐 잠깐 시간 이거랑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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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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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이거랑 이거 좋았어 오케이 이거 처음 보는거 오케이 어 예스 예스 오케이 끝났다 자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나이스 자 여러분 45초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으로 클리어하십시오 카드가 되게 이쁘네요 좋습니다 했고요 퀴즈 안내원에게 말을 걸어 퀴즈대결 즐기기 그래 퀴즈 자 이번엔 퀴즈입니다 어떤 퀴즈일까요 그림 퍼즐 아니고 퀴즈 퀴즈 어디지 퀴즈가 어디더라 퀴즈 내는 애가 어디지 아 이쪽이네요 자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연극시간 기다리기 전에 저와 퀴즈대결 어떠신가요 퀴즈 맞추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퀴즈대결 시작 어떤 퀴즈일까요 이거 볼까요 자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문제 객관식으로는 주관식으로 문제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에린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근심과 걱정 날려버린 축제인 알바 나르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에선 근심과 걱정을 종이에 적어 나무조각에 붙인 뒤 장작불과 함께 태워버리며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린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알바 나르후한 축제가 열리는 작은 마을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마을에 손이 잘 미끄러진 유명한 대장자 살고 있죠 과연 정답은 이민마 덤바튼 티르코네일 아 반오른 작은 마을 반오른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티르코네일 갑시다 자 혹시 대장장이 장난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마을은 티르코네일이었는데 엘인 작은 티르코네일 마을에는 이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른 마을엔 다하나씨 있다면 이곳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뭐 보기나 갑니다 이곳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에반씨가 계시죠 에반씨는 바로 그렇죠 관청 직원 관청은 에일르 왕국령에 속한 마을과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티르코네일에 에일르 왕국이 아니야? 아 진짜 그냥 부족이었어? 이걸 지금 처음 알았네? 그냥 부족마을이었네? 헐 원주민 마을 보소 티르코네일 졸지의 원주민 마을 됐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촌장인 던컨씨가 마을의 여러가지 일들을 보려고 온다 하죠 음 별로 안하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자 에일르 왕국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티르코네일 마을의 이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에일르 왕국이 영향을 받지 않고 돌립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후예 누굽니까? 아 이거 이거 쉽죠 여러분들 이들의 후예 바공석의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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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하 어이가 없네 이거 자 틸코네일 이걸 관청 자 투아하 대단한 아니 파르 홀로 내 후에 라고 아비 압니다 탭 아니 단 한쪽 이라면서 4년 파 안본다 아 아 미안합니다 자 틸코네일 여러분들 답답하죠 다 예능입니다 얘는 다 장난이 매장 나 여러분들 장난인거 아시죠 자 파르 홀로에서 정답은 항이니 당의 정당은 파르 홀로 이라는 것 어 그렇지 8월 론 좋습니다 다음 문제 선전의 8월 현재 사지고 소수의 후임에 남아 그 명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데요 겁불른다고 지금 겁불로 해 아 아 칸 파르 홀로의 왕자가 누구의 자 8월의 멸망 이유라고 하나 알려진 이유는 뭘까 역병 때문이죠 정답 정답입니다 바로에 대해서 아주 여러가지 말들이 많죠 모이 들어왔는데 영경이요 8월의 멸망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알려지는 역병이죠 음 자 아무튼 정말 대단해요 어쩜 밀레시아 님이 아내를 풀지 못했을 정도라 자 마지막 문제 자 지금 이분이 어떠신지 한마디로 표현을 맞출 수 있을까요 별생각 없다 이기면 상품 상품 중요합니다 상품 뭐 주네 상품 뭐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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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드려야죠 네 그럼 서둘러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제 말 잘 들으시고 정답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역병인데요 자 한 명만 단 한 명만 남겨두고 모두 멸망했다 하자 노래 부르기 좋아하며 자롯다 팔아올러져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역병이면 단 한 명만 살아남았다 하는데요 이 단 한 명은 누굴까요 보기가 없으니 정답 제기 정확한 이런 말씀에 취해 인정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야 이 사람 왕자 투안 왕자 투안 오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밀레시아님 평범한 사람들이랑 절대 못 맞췄을 문제 직접 들었기에 자자 이로써 저렇게 줘야 밀레시아의 승리입니다 야 뭐 줘 아니 상품 줘야지 이 자식이 상품을 안 주고 있어 지금 어 상품을 안 주고 있어 상품을 제가 그린 퍼즐 뭣도 좋는데 목강이 왜 줬어 이것도 사용해볼까 딱히 쓸모있어 보이지 않는다 투안 왕자 모르세요 투안 왕자 해골 바가지가 있어야 할 때가 나중에 깨닫으면 나옵니다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생각하지 않는 법 음 그림 퍼즐처럼 맞추죠 섞여있는 그림을 맞춰 보세요 무엇이 보이게 될까 퍼즐 시작하겠습니까 시작하자 자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아 이거 다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되다 못하는데 이거 자자자 아 얘가 투안 왕자에요 아 이거다 이거 다 진짜 못하는데 이거 어 어 이거 이런거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이거 어 어 자 자 이걸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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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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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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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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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아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못하는 건데 이거 다시 다시 아 근데 약간 이번 편 뭔가 수상합니다 지금 약간 파르올론 쪽이랑 역병이랑 투안 쪽 뭔가 옛날에 있었던 그 제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최공원이 어서오세요 한숨 자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금방 풉니다 금방 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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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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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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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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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침착 침착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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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뭔가 수상합니다. 왜 파로울론이랑 투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뭔가 이상하고요. 자, 지금 공연 보려면 오후 6시부터인데 5분 남았습니다. 아, 로우 벗자. 굉장히 수상합니다, 얘들. 갑자기 등장한 외부인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투안 왕자와 투안 파로울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과거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자면 투안 왕자 이미 제 손에 죽었거든요. 이미 밀리시안 손에 죽었습니다. 투안 왕자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 투안 왕자 뭔가 수상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렛츠기디 홈페이지 자, G21 템페스 나왔네요. 새로운 거 나왔죠? 오! 저 여캐 되게 마음에 드는데? 자, 다시 볼까요? 호잇! 자, 이벤트. 어, 두 번째 어둠의 전조. 이 친구들은 대체 누굴까요?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엘프랑 자이언트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볼까요? 자, 거친 폭풍의 모랴. 기다리기 동안 볼까요? 이거 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보자. 일부 프로모션 영상.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옆에 재물들이 죽어서 발록처럼 보이는 아, 발록을 해. 베인처럼 보이는 애가 나타나고요. 연극, 연극입니다. 연극.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베인 잡았고. 어, 뭐지?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어, 죽었어.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었네? 자, 뭐죠? 동물들이 다들 사나워졌어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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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동물들 지나가니까 검은 아는 게 뒷쌓이고 설마 인간들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오, 얘들아 뭐죠? 엘프왕 자이언트 또 대결 구도 오, 뭐야, 얘들. 예쁘다. 마비노기 거친 폭풍의 모리야. 템페스트.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 볼까요? 어찌 아직 그 마비노기 지금 한 3부 나왔거든요. 볼까요? 메인스트리 1부 LA를 뒤덮은 열병과 쏟아진 폭풍 폭우 속에서 밀레시아는 게시록의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겨울 축제의 기묘한 연극 음, 티르코네일의 작은 마을 축제에 참가한 밀레시아는 오랜만에 정견마을 삶은 걸 어려워 축제를 즐긴다. 축제가 무르기 근반 마을 광자에 이어진 연극 누군가 의리했던 연극은 기묘한 일을 담고 있다. 두 번째 게시록 새롭게 발견한 검은 달의 교단 두 번째 게시록 게시록이죠. 게시록은 LA의 끔찍한 열병이 뒤덮을 거라는 예언이 담고 있다. 다시 원장대가 나서야 할 때 국왕 LA는 밀레시아와 원장대가 새로운 임무를 내린다. 이야기의 주역들 오, 다섯 명이 있네요. 아, 이거 귀엽다. 표정마요. 야! 야! 약간 로나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자! 얘들 둘이 친한가 보구나. 얘 약간 눈이 약간 이상해요. 눈빛이 약간 눈빛이 약간 얀데르 눈빛이에요. 자, 얘는 누구죠? 미르올 아, 이쁘다. 자, 이쁘죠, 미르올? 탐험과 엘프 쾌활함 모래사막을 헤매다 구조되었던 미르올 아, 이 기억이 있는 엘프군요. 넓은 세상을 만났다 탓인가.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진 그녀는 직접 이리아 곳곳에 탐험하게 되었다. 엘프 사이에서는 별종 취급받고 있지만 그동안 싸운 그녀만의 경험과 지식은 원정된 소중한 자산이다. 길을 잃으신 걸까? 도와드릴까요? 와, 이런 엘프 이런 경험을 하는 엘프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쁘고요. 자, 바투르 약간 젊어보이는 자이언트인데요. 막내 자이언트, 막내네, 물론. 온 자이언트들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는 발레스의 막내 바투르 전사들의 영웅답을 다닐 때 얼른 어리되어 그같이 멋진 영웅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어른들의 이야기 속 세계가 전부였던 소년 자이언트는 원정대에 합류하면서 드넓은 진짜 세상을 만난다. 어, 이번에 합류하여 애들인가 봐요. 나도 멋진 전사가 되는 게 꿈이야. 기다리라, 데려가. 이 바투르님이 이거 약간 콩지는 느낌인데? 야, 세르기! 기다려라! 폭풍저흑 콩지 넘어간다! 좋습니다. 얘 누구죠? 탄리엔 탄리엔 밀레시안 밀레시안이야, 무려. 여러분들, 밀레시안입니다. 밀레시안 NPC한테 드디어 포트레이트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비노기 최초의 밀레시안 NPC입니다. 포트레이트가 생겼다고, 포트레이트가. 어? 자, 호기심 에린 곳곳에 퍼진 변을 막던 마주 밀레시안입니다. 몹시 오랜만에 소울 스트림을 건너왔다는 그녀는 몰라보게 맡긴 에린이 신기하기만 하다. 각 그녀 엉뚜만이 돌아가는 것은 아주 에린이의 저가지 뭐 뉴비네요, 무려. 자, 탄해나 불러줄래? 승단하노가? 어, 자, 밀레시안 NPC 나왔고요. 탈렉. 연구원 충성 운돈자 모르피드리아나스를 따느며 그녀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보관 탈렉. 모르... 아, 왜 이렇게 발음어냐? 모르피드리아나스 모르피드리아나스의 연구를 함께할 만큼 연금술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대단하다. 그러나 모르피디 충성식은 그보다 오래 커서 더 커서 그녀가 바라는 건 무엇이든 할 각오에 있다. 아, 얘 윌리엘씨 돌밀인가 보네, 진짜. 오래, 몹시 오랜만에 소울스티브를 건너왔다. 좋았어. 사제 돌밀판. 자, 얘가 모르피드리아나스네요. 이름이 굉장히 수상하고요. 연금술. 광기. 광기래. 광기래. 눈 좀 봐. 굉장히 무서워. 키르코니아 축제의 밤에 마주한 야스는 여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여자의 옷을 잠식한 것은 검은 달의 교단을 상징한 문양이었다. 뭐지? 그녀는 검은 달의 교단 구성원. 그 누구보다 진리에 대한 영향을... 어, 검은도... 검은 교단 구성원이라고? 그런 적구도 아니야, 이거? 그 지나친 열망 때문에 가는 미치광이처럼 보일 때에 있다. 언젠가는 꼭! 히히! 클라이맥스의 짜릿하게! 히히! 정신이 약간 나가신 듯한 느낌. 자, 새로운 특성. 새로운 특성. 경계흔. 어, 이거는. 어, 이메일 보는 눈을 발동시킨 상태에서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을 수 있고요. 어, 아시죠, 아들? 저, 이메일 보는 눈. 아시죠, 달려보? 보셨죠? 음, 뭐 이런 거 있고요. 이거 저번에 뭐 테스트 도발에서 볼 수 있게 넘어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도발. 어, 골렘한테도 볼 수 있구나? 어우, 머리 좋아. 오호! 근데 내 인형술한테 걸어봤자 약해가지고. 자, G23 메인스트리 1부 클리어가 있네요. 1부 클리어 이벤트. 1부 클리어를 해주세요. 1부를 완료한 밀레시안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넥슨기시아. G23는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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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우와, 대박! 넥슨 캐시 버려있단 거. 넥슨 캐시 있던 거 버려. 지금 중요한 거 이거라고, 지금. 어? 넥슨 캐시 버려.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어머나! 앤틱 깃털 팬 세트라고? 대박! 이야! 가지고 싶다. 진짜 가지고 싶다. 와우.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탐납니다. 자, 레벨 5,000 단기 완성 프로젝트. 어. 이거 뭐야? 준비 중의 이벤트고, 사전 이하 이벤트. 이것도 했죠, 이미? 상승? 오케이. 어, 천원 당첨됐다! 하하하하.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천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당첨됐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비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지금 오후 6시 됐고요. 플레이해보도록 할까요? 렛츠고!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의 심혈을 기울인 이벤트. 어느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라고 하는데. 광장에서 옛날에 서울에서 출발하시라고 같이 가시겠어요? 자, 공연을 보러 간다. 갑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천원 감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이제 몇 명입니까? 34명, 오케이. 뭐지? 평소에 티르코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마을곡사에 모닥불이 피어져 있다. 왠지 모를 기쁨이 마을의 3천원 넘소년이다. 오케이. 자, 한번 구경해볼까요, 여러분들? 얘들아, 걱정거리를 모두 적었니? 아, 아직이요! 근데 저는 걱정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좋겠다. 정말? 정말 없어? 너 아까 숙제 남았다고 힘들어했잖아. 아, 맞다. 세상에서 숙제를 없애달라고 적어야겠다. 이래야들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그... 그... 문제의 근원을 생각도 없이 없애버리는 이... 생각이 없습니다. 어, CS님은 3천원 달성 축하드려요. 다른 모닥불을 구경해보자. 교수님을 없애주세요. 교수님 문제야, 진짜. 자, 축제적인 아이. 자, 또 어딨죠? 모닥불 근처. 모닥불 근처로 가야겠네요, 보니까. 뭐, 이거 아이스크림인가? 자, 다 똑같은 말들 하고 있고요. 키르코니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그래서 뭐하고 있는 애들을? 조별과제를 없애줘요. 자, 리유인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알바 나르헌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험가님은 걱정거리가 있나요? 일단은... 일단 다음 달 생계비랑... 알바 나르헌 축제는 옛 티르코니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고등의 일과 힘든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리고자 즐기는 축제예요. 여기 보이는 모닥불에 목과 기념을 던져 태우고 힘든 일들을 날려버리는 거죠. 모험가님은 힘들고 고등의 일이 있다면 기왕 축제에 오신 게 목과 기념과 함께 태워보는 거 어떨까요? 목과에 태울 수 있습니까? 못 태우는... 어, 태울 수 있냐? 어, 태울 수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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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태울 수 있다면서? 왜 안 태워줘? 티르코니 약간 폐교 직전의 시골 아, 말씀해도 폐교 직전이라니 그런 슬픈 말을 또... 자네 그거 알고 있는가? 무얼 말인가? 아, 글쎄 오늘 저녁에 알광역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연극을 한다지? 예끼 이 사람아 내가 이 마을에서 몇 년 전데 누가 그런 연극을 할 줄 안단 말인가? 대장간의 퍼거스 시도할 줄 아는 거라고 무기 손질뿐이고 아니, 그것도 좀 못 믿겠지만 저기 언덕의 촌장님도 매일같이 모험가들만 상대하느라 바쁘신데 언제 연기 연습을 했단 말인가? 어허,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단 말인가? 아니, 우리 사람, 마을 사람들이 연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서 온 아주 유명한 연극단이 연기를 해준다는구만 무슨 연극이지? 사일도 궁금하면 저기 저 광장에 있는 이야기꾼에게 한번 가보지 그래 소각도 실패하는 과학을 넘는 마비농이 폐교라니 돌밀인데 마비농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5천만 찍으면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자, 밤이 깊었느냐 연극 시계에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대본을 받지 않아서 단어를 모두 즐겁게 준비했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국단도 여러분의 반응이 매우 기대된답니다 볼까요? 자, 그렇다면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가보죠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 누군가에겐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 누군가는 아주 친숙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아주아주 먼 세상에서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답니다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검은 날개의 여신은 누군가의 힘을 빌리기로 했죠 어? 이거 어? 뭐야? 아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의상 이거 키트로 풀리겠다 아, 귀여워 이거 틀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틀리시나요? 에이린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세요 되게 없네 세상을 어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용사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평화를 되찾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어둠에 휩싸이게 되죠 약한, 악한 연금술사들이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 괴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아니 아, 난 자고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 했던가 세상은 영웅으로부터 또 한 번 도움을 받으며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악한 연금술사들은 사라지지만 이거 탈틴 쪽 이야기죠 그들이 남긴 연구 결과는 아직도 세상의 나라 빛을 보기 기다리라고 하는군요 얼마 끔찍한 연구였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편에 언제나 비극이 있는 법 아, 안돼!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약간 되게 이상한데 이거 수상한데? 이거 밀레시안 저격한 내용 아닙니까 완전 이거? K랑 K모어죠 이거? 아, 안돼! 어떻게 이런 일이... 안돼! 이럴 순 없어! 아니, 이 장면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지? 이제서야 아직은 안돼! 제발 이렇게 죽지 말아요! 수상한데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군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모든 걸 단정 지을 수 없는 법이죠 혹시 알까요? 저 둘이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지도? 자, 자, 갈수록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앗! 저들은 또 누구인가요?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과 보라색 형령색색의 갑옷을 입은 4명의 기사 등장 영웅은 그치지 않고... 아, 이게 뭐야? 야! 이거, 이거 설마... 너 설마 카즈윈이니? 설마 카즈윈! 설마 아벨린!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굉장히 수상합니다 영웅은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동료들마다 새로운 적을 차지합니다 대체 영웅은 어디까지 강해지는 걸까요? 이제 그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쉬는 시간 갖고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어? 스튜어디스... 어 뭐야? 덤바트 애들도 왔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나 했더니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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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웬 포르가... 포르야? 뭐지 뭐지? 어? 민성 어서와 로이루 하이! 무고한 사람들을 낳치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포박해서 가네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아이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종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아주 멋있는 기사님과 빛나는 영웅이 나서게 됩니다 이거 뭐야 누구 말하는 거야?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이거 정말 수상해요 정말 수상합니다 지금 어? 리우인의 천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빛나는 이건 뭐야 영웅은 실마를 찾기로 합니다 멋진 기사님과 신실한 사제님과 함께 말이죠 호호 호호 이거 왠지 수상합니다 자 그래 이쯤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이 궁금하지 않나요? 야 나 같으면 밀레시안 pts 걸려가지고 멱살자께다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이럴수가 사라진 사람들을 알고보니 마 왕의 부활을 위한 재물 저 자이언트 뭐야 하지만 우리의 멋진 영웅은 무시무시한 마음을 못찾으면서 성공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선 마 왕의 부활을 꿈꾸는 수상한 자들이 짝짝짝 계속해서 은밀한 의식을 거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바로 멱살강이 돼 이거 이를 막기 위해 오늘도 고군부탄 우리의 영웅 아이 참 쉴 틈이 없지 뭐예요 바로 멱살 잡는다 같으면 너 누구야 너 이런거 어떻게 알고 있어 니 누구야 정체가 뭐야 이 자식아 하면서 할거 같은데 밀레시안 ptsd 걸려서 소울스트림에서 안 돌아와도 할말이 없음 진짜 진짜 할말 없겠다 자 이거 뭐죠 어 뭐야 이거 고스트로그 아니야 저거 뭐지 저 머리 위에 쓰고 있는거 뭐야 아앗 아앗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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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서 뭐하니까 싸바싸바하니까 아앗 어떤지 수상한 동물대의 등장 아 동물이었어 갑자기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아앗 에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길한 일들 굉장히 수상한 놈이에요 뭘까요 대체 이 모든 일은 어째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웅은 또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가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볼까요 학교라 좋아요 노트입니다 오케이 류트니 고마워요 과연 영웅 앞에 도인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이번에 어떤 분이 의뢰를 받아 이 연극을 기획해보았는데요 아 너무 흥미진단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모조록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연극과제 끝난거죠 연극 내용이 아무리 봐도 너무 수상해요 연극을 일단 사람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 자 볼까요 어떤 어떤거죠 밀레한테 너무 압박주는데 이거 맞아 저격이자 저격 대놓고 밀레시안 너 저격한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어 안녕하세요 연극은 잘 보셨나요 감상을 들려주시면 될거라고 환영입니다 이 연극 의뢰하신 분이요 그걸 알려드리는거에요 어렵진 않지만 일단 여자분이였어요 짙은 녹색 긴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실례된 말일수도 있자 체구는 좀 통통한 편이고 나이도 좀 있어 보였어요 아마 근처에 계실걸요 엄청 기대하고 계시던데 제가 뒷정리해서 좀 바쁘거든요 인상창은 따로 적어드릴테니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따 좀 기다려보자 뭐야 경험치 뭐 이렇게 많이 줘 대박 아닙니까 경험치 뭡니까 경험치 상금 뭡니까 이거 47만의 상금 4만 6천이라고 퀘스트 다시 안됩니까 이거 오젓다리 자 뭐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경험치를 돈 넘쳐주는데 다음 퀘스트 방금 본 공예의 내용이 아무래도 신경쓰인다 공예의료를 쳐서 대화를 나눠보자 티르코넨과 안에서 진녹색이 로브 입은 여성을 찾기 라고 했대요 자 진녹색이 로브 입은 여성 어 찾았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오 자 여러분 리불이 아니라 녹색입니다 방금 전에 있던 왜 날 겨누고 있지 문 방금 전에 있던 문이구요 낯선 여자 좋아좋아 잘되가고 있어 어디 보자 다음은 아 떨려 히 히힛 혼잣말 중화거리고 있는 여자다 이야기꾼이 말하는 사람이 맞는거 같은데 미션 1인 자 뭘까요 말걸어보기 아 깜짝이야 아아아아 도망치구요 쭝쭝쭝쭝쭝 흔히 뭐야 갑자기 동물대가 달려오기 시작했다 오 뭐지 이들 때 낯설여 너 어떻게 분명한데 기회가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동물들이 부딪히지 않게 먼지가 일어난 쪽으로 가보자 자 동물들에게 뭐야 뭐야 오 뭐야 아하 이게 뭐야 아아니 마비노기 FPS 여러분들 마비노기가 FPS가 나타났어요 이게 아아니 이럴수가 아니 안돼 아악 아니 동물대 공습 이럴수가 동물대 공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마비노기가 FPS가 하하 마비노기 FPS 오 아악 이럴수가 그만 좀 쫓아와 동물피아이 게임 자 다시 말 걸어가겠습니다 뭐야 왜 말 안 걸어져 뭐야 됐다 왜 자꾸 쫓아오지마 기분 나쁘게 여 뜯지마 동물이 불안에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약했니 혹시 축제 연극에 자 축제에 관해 물어봅니다 일단 축제에 관해서 먼저 물어볼까요 나이언킹 체험이네 축제 지금 열리는 이 알반 후루아루완을 말하는 건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축제라고 들었어요 나에게 묻지 말아요 나는 그저 약간 도와줬을 뿐이니까 나는 조금 경계하는 것 같다 연극이 포함되지 않을까? 연극안을 묻는다 여자의 연극에 대해 아는 것이냐 물어봤다 여 연극 그래 연극 바로 그 연극 방금 그 연극 활력이 도는 것이 느껴진다 한결 들뜬 목소리에 들려온다 연극 그래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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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죠 보았죠 당신은 어땠죠?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내가 특히 고민했던 부분은 클라우솔라스에 대한 부분이야 히히 비록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약간 맛이 간대 히히 아직 이른 밤이지 엄마 나 TV 나왔어 언젠가는 꼭 히히 클라이맥스에 짜릿하게 의뢰의 목뢰에 넣고 나중엔 꼭 의뢰목록이란 말이 신경쓰는데 역시 이 세상에 의뢰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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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은데 음악은 그래 그게 좋겠어 바로 내 왕자 처음부터 빠밤하고 우르르하고 무대 뒤에서 역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연극 내내 연극 아 아까 그거 말이야 아 아차 자 당황한 눈빛이 이쪽을 쫓아보았다 뭐지 대답을 고민한 것 같길래 가만히 보자 이리즈 눈동자 갑자기 빛났다 잠깐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떠올랐어 저에게 잠깐 시간을 주세요 여자는 조금 진정한데 말투가 공손해졌다 눈을 꼭 감세 심오브라는 것 같은데 잠시 후 다시 말을 걸어보자 오케이 심오브로 할 시간 줄게 충분히 줄게 뭐라고요? 아 그래요? 크리스탈 먹으면 크리스탈 먹으면 더 줘요?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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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쓴 것 같은데 나 보니까 저 이미 쓴 것 같고요 대박 새도 먹으면 그만큼 늘어요 느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비추 후 내가 의리 맞냐고 물었지? 대답해 주지 로젠 파이크 내 이름도 알고 있네 내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걸까?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미션 진입 자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이 몸이 바로 그 의리인 맞다 새로운 밤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 유쾌한 작은 이벤트로 준비했지 로젠 파이크 당신을 직접 만나는 건 조금 의외였지만 뭐 내 등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어 내 계획에 예의는 없다고 히힛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해주겠어 어 나담이 2천원 감사합니다 호흡이 불안져 눈빛이 불길한 대학원생 MPC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나는 모르피드 리아나스 이 모르피 아 대럽게 있는데 모르피드 리아나스니 힘을 맛보도록 해라 이히히 싸우나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우는 거야? 아 뭐야 저희 따끔따끔할 거야 히힛 일단은 탐색전 저번처럼 케일리한테 얻어 터지지 말고 어? 저번에 케일리한테 뭣도 모르다 담배다가 이제 얻어 터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어 스파크 끝날 때 기다리면서 음 위키스트에요 어 무려 위키스트구요 흠 잔칭이 적 같아 내가 더빙하는 거 어때? 움직이기 힘들지? 자 끝났고 오 야 뭐하니? 생쇼하고 있고 때려주자 한 대 때려보기 어 그렇게 세진 않아요 한 대 맞아보기 때려봐 어 뭐야 얘 달릴 때마다 뭐 아래 임팩트 있어 뭐죠? 자 데미지는 뭐 약간 따끔한 정도네요 과학과학 결합된 연금술은 최강이지 아야 오 히트버스까지 재워볼까 한번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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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요 하하하하 이 틈에 의장 구경 의장이 정말 예쁜데 으어 아 근데 그렇게 예쁘진 않네 그냥 염색하면 예쁘라나 자 이 틈에 이렇게 재우고 의장으로 하긴 날아가 날아가버리라고 5 어 이거 첫 편임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첫 편임 첫 편임 당신의 의지가 드디어 하하 당신의 의지가 드디어 첫 편의 의지가 드디어 아야 어 맨주먹도 데리고요 아픈데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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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잡는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모르피 님 아 나도 모르피 님이라야 할까 모르피라야 할까 그 뒤에 나타난건 베인 뭐야 갑뿐배 아니 갑뿐배 의외 아 자 더빙 의외의 얼굴들이 모여있군 베인 갑뿐배 갑자기 분위기 베인 뭐지 심지어 mpc로 등장함 뭐지 자 뒤에 모르레 모르피랑 탈렉 나오구요 자 말 걸어보겠습니다 뭐지 수상한데 밀레시안 여기 있었군 파팔로르 여긴 어쩐 어 이미 서로 알고 있죠 발로를 발로르라고 아이 밀레시안은 베인이 발로르인 정체인거 모르죠 자 발로르라고 예상치 못한 지체 나도 바르게 반모했더니 모르피가 자신이 밝힐 여자를 도와봤다 그래 히힛 발로르마 가짜가 아닌 진짜 발로르마리야 히힛 그 그 얼간이들이 그렇게 그리는 포레왕 사내주인 탈렉이라 불린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데 다가섰다 저 남자 얼굴에 심한 화상자국이다 모르피 님 저자는 위험해 저자나 아시다시피 저자는 베인이 불렸다 내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지 당사자를 두고 언제까지 소개를 할 셈인지 모르겠군 물에도 모르는건가 자 당황이 생각이라 없는 침착한 눈빛이다 당신이 발로르라고 묻는다 베인에게 발로르라고 물었다 베인의 입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는걸 느꼈다 발로르 발로르라 그대가 나를 그렇게 부르니 기분이 묘하군 그래 발로르 베인 네크 나를 부르는 이름 중 하나지 베인 아니 베인 네크의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즐거움이 느껴진다 지난밤엔 본의 아니게 그대를 일부 속인 꼴이 되었지만 속이려던 것은 아니라는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쩐지 는다 했더니 여기서 노닥거릴 거들 있었던 겁니까 당신들은 밤이 시작되었는데도 이렇게 한가하게 노는 겁니까 밀릴 시연을 막지는 못할 망정 도무지 이래서야 그분께 합당한 몸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당신들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텐데 케일렌 내게도 그분의 본 권능이 깃들어 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나와 다르다곤 해도 케일렌 어딨어? 케일렌 없는데? 흥 간부님이 힘이야 인정하지 하지만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과는 어떻지? 드디어 그분의 은혜를 입었나? 탈렉 점점 흥산 여기서 더 시간 끌 생각 마십시오 일단 자리를 옮기도록 하죠 저 밀레시나를 상대하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아직 밀레시안과 할 말이 남았지만 진짜 그렇긴 해 오늘도 뒷수습하는 케일렌 바쁨 방금 무언가 떨어진 것 같던 주변을 살펴보자 뭔가 있죠? 내가 밀레시아한테 호출기라도 하나 줘야 돼 딱 그 누르자마자 바로 애들 소환될 수 있게 호출할 수 있는 거라 좀 줘야 돼 아니 혼자 다니게 해놓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호출 버튼 딱 누르면 딱 누구 소환되게 딱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긴급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가 될지 모르겠냐 둘 둘 셋